그러고 보니 카페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랬지? 네 그래, 작은 작은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네, 사장님 어서오세요 초코풀 앞에 하나랑 아아 하나요 네, 잠시만요 초코풀 앞에랑 아아 들어왔지? 그럼 초코풀 앞에 만드는 것부터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일단 믹서기에 우유랑 초코 파우더를 넣고 아니, 음료를 시켰으면 빨리빨리 내올 것이지 뭐 이리 소란이야 알바가 어벙에 보이던데 초짠가? 자, 이렇게 하면 끝 어때? 생각보다 쉽지? 보는 건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버벅일 것 같은데요? 몇 번 해보면 금방 한다 일단 레시피 적어둔 종이 보면서 천천히 만들어봐 그리고 이건 너 마시고 네, 사장님 아니, 이것들이 지금 내 음료로 신입교육시키고 있는 거야? 이러면 끝인가요? 오, 그래도 처음 만든 것 치곤 잘했는데? 그런가요? 자, 그럼 커피 돋아내렸으니까 진동벨 눌러 네 저기요? 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내 음료로 뭐 하는 거죠? 지금 장난해요? 장난이라뇨? 아니, 치곤 교육은 손님 없을 때나 할 것이지 왜 멀쩡한 내 음료를 가지고 연습을 하냐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저씨가 사장이에요? 그렇습니다만 뭐야, 난 사수인 줄 알았더니 아저씨가 사장이었어요? 아니, 사장님 치곤 교육은 사람 없을 때나 할 것이지 왜 손님이 시킨 음료로 연습을 합니까? 지금 나보고 초짜가 어떻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음료를 마시라는 거예요? 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친구가 오늘 첫 출근이긴 한데 제가 옆에서 만드는 것도 보여줬고 이 친구가 만들 때도 옆에서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레시피대로 만든 거라 맛은 똑같습니다 만약 찜찜하시면 제가 다시 해드리고요 됐거든요? 출분 첫날부터 알바한테 음료부터 만들기에는 이 망을 카페폰 미쳤네 아, 수준 떨어져서 먹고 싶은 마음 싹싸라 쳤으니까 음료는 갖고 가서 처먹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시고 환불이나 해주십시오 아, 그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쿠폰 하나 드릴 테니까 다음에 오시면 디저트 하나 서비스로 드릴게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야? 아니, 이 아저씨가 누굴 크지로 하나? 이딴 거 필요하거든? 내가 미쳐서 이 땅 그지 같은 카페에 또 오게? 저기요 아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주문하신 음료를 연습한 게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사람 면전에 이런 걸 던지는 건 다 떠나서 예의가 아니죠 게이? 그렇게 예의 따지는 사람이 주문한 음료를 연습용 삼아서 돈 주고 팝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사과드렸고 다시 만들어 드리거나 환불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럼 뭐 사람 다치게 해놓고 약 주면 끝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치게 했어요? 그건 지금 상황에선 적절한 예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됐고? 난 돈을 내는 고객이에요 돈을 냈으니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객 입장에서 불편함이 느껴져가지고 내 정당한 권리를 얘기한 게 뭐 잘못됐나요? 그래서 알발고래 쿠폰 던지는 것도 정당한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입니까?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왜 한낱 동네 카페에서 찾아요? 그럴 거면 5성급 포텔을 가야지 어쨌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잘못하냈냐고 서비스를 똑바로 못했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지 지금 토개 잡았고 죄송하다면 용서를 구할 사람이 누군데 얻다 대고 화내 같은 고객에게 딴지야? 허! 아, 됐으니까 카드 취소 됐으니 이제 그만 가시죠 언라리? 뭡니까 그 말투는? 여기까지 본인들 잘못은 인정 안 하겠다 이겁니까? 하, 아까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쿠폰에 환불까지 해드렸으면 제 입장에선 할 만큼 했다 생각하는데요 하긴 뭐래? 혈과 척으로는 피 같은 내 시간을 날려 버렸잖아 시간은 금으로도 못 사는데 내 황금 같은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거야? 진상직 그만하시고 카드 취소됐으니까 가시라고요 니가 뭔데? 사장이면 고객한테 막 나가도 된다는 법 있어? 계속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지면 영업 방위로 신고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좀 신고? 아, 어디 해보든가 배려 신고는 내가 해야 될 상황이거든 당신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지금 당한 거 인터넷에 싹 다 뿌려가지고 이 그지 같은 카페 샷단 내리게 해줄라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무슨 일이야? 자기야, 나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 아, 이 그지 같은 사람들이 나를 완전 개진상 취급하면서 당장 꺼지라고 하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를 개진상 취급했다고? 니가 여기 웬일이냐 내 여친이 이번에 이 동네로 이사 왔다길래 집 구경도 할 겸 나왔지 근데 무슨 일이야? 형 내 여친이랑 무슨 일 있었어? 자, 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라니? 저번에 우리 형 카페 한다고 했었잖아 너가 주소 찍은 카페가 우리 형 카페길래 나는 너가 알고 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뭐, 뭐라고? 허, 아니 넌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너 오기 전까지 방금 뭔 일 있었는 줄 알아? 아, 잠시만요! 그렇게, 여친의 진상 짓을 CCTV 영상부터 시작하여 A부터 Z까지 모든 걸 보고 듣게 된 남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니, 그게 난 그냥 고객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얘기한 건데 생각해보니 내가 좀 과하긴 했네 하하 이건 과한 정도가 아닌데? 너 미친 사람 같아 어? 아, 그래도 여친한테 미친 사람이라니 그건 좀 심하잖아 솔직히 나도 자기 형이 하는 카페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 그럼 모르는 사람 카페였으면 이렇게 진상 부려도 괜찮단 거야? 그건 아니지만 솔직히 나도 억울한 부분은 있다고 됐거든? CCTV 보니까 개진상한 건 팩투구만 너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나랑 안 만날 때 너 밖에서 이러고 다녔구나 아, 아니야, 아니야 난 그냥 내 청당한 권리만 요구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사과에 환불해 디저트 쿠폰까지 줬는데 사람 면전에 쿠폰 던진 것도 모자라 막말까지 퍼부며 진상지 됐냐? 아, 됐고 우리 그냥 끝내자 아, 자기야 가긴 어딜 가? 가더라도 끝낼 건 끝내고 가야지 네? 뭘 끝내요? 저 환불 받았잖아요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 부렸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이 친구 얼굴에 쿠폰 던진 거 머면이 모욕의 폭력 행위거든 여보세요? 경찰서죠? 야핫 여기 영업방해하는 사람 있어서요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아,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사과 드릴 테니까 제발 전화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빨리 좀 와주십쇼 아, 사장님